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정신적 월북자들 이런 아주 멋진 표현을 아침에 만났습니다. 10월 29일자 조선일보에는 양상훈 주필이 쓴 정신적 월북자들이 피살 공무원을 월북자로 매도하고 있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기구했습니다. 현재 집권 세력이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과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아주 잘 담아낸 글입니다. 아주 잘 쓴 칼럼입니다. 저는 이 칼럼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간단한 해설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정부는 피해자를 월북자로 내몰고 있다. 양상훈 주필 이야기입니다.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우리 공무원을 정부 여당이 월북자로 몰아가고 있다. 빚 많은 도박 중독자의 현실 도피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북한군에게 죽은 것도 억울한데 자기 정부에서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니 정말 눈을 감지 못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8일 날 그에 대해서 또 피살 아닌 사망이라고 했다. 북한이 살인범이라는 것을 허리는 것이다. 저의 해설은 그들에게 사실이나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다면 모든 것은 사실이 될 수도 있고 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실과 진실은 바로 이런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운동권 정권의 핵심은 NL 계열이었다. 민족해방 계열이었다. 양상훈 주필 주장입니다. 정권 사람들이 숨진 공무원을 월북자라고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묘한 느낌이 들었다. 문재인 정권은 운동권 정권이다. 운동권의 주류는 NL 계열이었다. 민족해방 이른바 주체 사상파다. 개중에는 위수 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지 김동, 친이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운운하면서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도 있었다. 유사시에 한국 내 주요기관 시설 파괴를 모의한 이스키 일당이 바로 NL파다. 정신나간 짓들이죠. 아무리 젊은 날이라도 저도 그 당시에 비슷한 연대에 대학을 다녔지만 온전한 생각을 갖고 가질 수 없는 거죠. 위수 김동, 친지 김동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다. 양상훈 주필 주장입니다. 한때의 철부지 행동으로 끝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지만 자신들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뜻이 북한을 옹호하고 대변했다. 북한의 핵실험을 했어. 한반도의 먹구름을 들이온 몇 달 뒤에 북한 관계자들을 만나 민주당 지도부가 춤을 췄다. 이들은 북한 관계자들을 만나며 감격하고 눈물을 흘린다. 문정권은 국민의 힘, 북한 정권 중 누구와 더 가까운가 하나만 한 질문일 것이다. 정신나간 짓들이죠. 네 번째입니다. 정신적 월북자란 단어의 해답이 있다. 양상훈 주필 주장입니다. 같은 나라 전정권 사람들을 사람 사냥하듯이 털고 털어서 진역 합계 100년 이상을 때리면서 북한 정권의 온갖 만행은 다 덮고 변화하는 NL 운동권 출신들은 정신적 월북자들이라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핵미사일 도발, 개성의 우리 재산 폭파, 팽량의 무관중 폭력축구, 국제공항에서 화학무기 암살, 우리 GP에 대한 사격 등 북의 모든 형태를 변호한다. 청와대 비서관은 김정은이 베트남까지 66시간 열차를 타고 간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탁월한 판단의 선택과 역사에서의 사열이라고 했다. 민주당 중진은 북한 주민은 부러움 없이 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런 생각을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한다. 북한 정권과 북한 사람 처지에서 북한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정신적 월북이다. 정말 이 정신적 월북, 정신적 월북자란 이 용어는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만 양상훈 주필이 만든 탁월한 표현입니다. 다섯째, 이제 그들은 친중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 양상훈 주필 주장입니다. 북한 변호만이 아니다. 이제 중국 공상당까지 변호한다. 중국 공상당이 김일성과 공모에서 6.25 남침을 일으켰다는 명백한 사실까지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 산불로 중국의 안보 주권까지 내줬다. 정치적 이익 계산만으로는 이런 것이 아니다. 같은 편이라는 동질감이 바탕에 있다. 그러니 올림픽에서 태극기 아닌 한반도기를 드는 데에 아무런 거부감이나 불편함이 없다. 정권 사람들이 탈북자들을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것은 진심이다. 이들에게 한국 야당은 경쟁자 아닌 적이고 탈북자는 탈출해온 기순자 아닌 우리 편을 등진 배신자다.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섯째입니다. 미군만 없으면 만사행통이다고 믿고 있다. 양상훈 주필 주장입니다. 정신적 월북자들의 속마음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미군만 없었으면 6.25 때 통일됐다. 북한이 모사는 것은 체제 때문이 아니고 미국 때문이다. 3대 세습은 불가피하다. 북한은 모사라도 건강하고 남한은 잘 살아도 썩었다. 북한 체제에서 자유인권은 필요 없다. 북한 핵은 미국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용이다. 북한이 남한의 핵을 쏠 리가 없다. 북한 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남북이 손잡고 남한 보수를 없애야 된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들이 숨진 공무원을 월북자라고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인지 부조와 같은 혼란을 느낀다. 자신들의 정신 월북은 의로운 통일투쟁이고 육체 월북은 총맞아 죽고 불태워줘도 어쩔 수 없다는 건가 정말 아주 상황을 문장 하나하나가 착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정부의 존재의 이유는 자국민 보호다. 양상훈 주필 주장입니다. 이성을 떠도는 고혼이 있다면 이 공무원도 그럴 것 같다. 총탄 수십 발을 난사당하고 소각되고 그리고 자신의 정부에서 매도당했다. 만약 그가 월북이 아니고 실족이나 다른 이유로 북한까지 떠내려간 것이라면 그 한을 어찌해야 되나? 유족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어찌해야 하나? 누가 책임지나? 한국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는 정신적 월북자들이 이 질문에 한번 답해보라. 정신적 월북, 육체적 월북, 정신적 월북자 정말 아주 압권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회의 NL개혁의 운동권 세력들은 정신적 월북자다. 이게 양상훈 주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용어를 착하게 이해하게 되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중, 친북, 반미, 반일로선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